그 말에 30분 동안 하면서 5천원 또 뭔데 5천원 아줌마 5천원씩 양치해주세요 얘 뭐야 지금 단가가 이상합니다 무슨 탈출할 때까지야 지금 탈출할 수가 없는 퀘스트인데 들어갔다 바로 나가버리겠어 스캐브 한마리 잡고 용 자꾸 이런식이면 나도 막장으로 가는거에요 용 스캐브 한마리 잡고 탈출해버리는거에요 용 아유아유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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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피 서로 다가와라 위야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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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와라 헬멧이 막아줬어 유엔이 날 타렸다 유엔이 2킬 아무도 안오냐 다음판 가야되나? 3킬 3킬 빡 출구좀보 빡 그만해 30분 동안 하면서 5천원 또 뭔데 아줌마 5천원치 양치해주세요 얘 뭐야 아니 지금 단가가 이상함이다 무슨 탈출할때까지야 지금 탈출을 할 수가 없는 퀘스트인데 들어갔다 바로 나가버리겠어 스캡 한마리 잡고 용 자꾸 이런식이면 나도 막장으로 가는거에요 용 스캡 한마리 잡고 탈출해버리는거에요 용 용량 양용 나도 편하게 가는거에요 용량 말투정찰제를 시행하도록 해야겠네요 너무 뇌절이 심해서 안되겠어요 이제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투정찰제로 정찰제로 가겠습니다 용량 2판만 하고 한판에 만원으로 갑시다 용량 그래 그게 적절한거 같습니다 용량 자꾸 뇌절 너무 심해서 적당해야지 가격을 올려야지 적당해야지 계속하고 있어 용량 1판만 하고 적당한거에요 그리구 1킬! 성공! 헬로? 헬로? 없나? 호잉! 호잉! 권총이 이거 다 용량 아씨, 금고가 피어있다 용량 호잉! 노캐리밀! 호잉! 2킬! 용량! 또 있을 때는 PMC들 왜 안 오지? 이 구로기 같은 녀석 헬로? 헬로? 도와주. 오세요? 헬로? 도와주. 아 Pronact. 홀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도와주elly conventions 도와주. 고맙습니다. 오! 플리즈! 왜 안 오냐? 여기서 킬 해야 되는데 이 킬만 더하면 되는데 나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 털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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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스캐블를 죽여가지고 이 자식이 여길 올 수 있게끔 도와주자 어디냐 스캐블를 내가 스캐블를 죽여서 여기를 올 수 있게끔 도와주자 데이터 앞에 솜댓 오엑 도와주자 호떡 좀 오라는 소리 용량 발도 잡고 까먹지 말잔 용량 호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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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했다 방금 머리 맞았는데 살았나봐 안 맞았나? 원래 내구도가 이럴까? 호잉! 어우 깜짝아 아 이건 리얼 호잉이고 이거 PMC냐? 슬피했네 호잉 PMC는 다 죽었나 본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호잉은 자연산이 잘 지고 고맙습니다! 용량 탈출 전보 없냥 용량 탈출 성공! 용량 3킬 아유아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아유아유 2킬 아유아유 알 아유 알 해요 переход